자 2, 3학년도 수험생들 너무너무 고생했다 얘들아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결실을 이제 오늘 맺게 됐죠 쌤이 지금 이 총평을 수능이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찍고 있거든 근데 참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언제나 어떤 시험이든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굉장히 아쉬울 때도 있고 그치? 그래서 너희가 시험이 끝난 당일에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해주더라고 쌤이 보니까 같이 아쉬워했다가 같이 좋아했다가 또 같이 아쉬워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시험은 끝났잖아 어떤 시험이든 얘들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1년간 달려왔던 그 노력과 고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결과와 무관하게 너희가 1년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스스로를 반드시 너희들 토닥여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고생했고 그래서 진짜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대견해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총평은 근데 이번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보다는 이제 내년에 2, 4학년도에 시험을 볼 수험생들 혹은 그 이후에 시험을 볼 수험생들 아마도 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은 이제 결과적인 내용보다는 결과적인 내용들보다는 너희가 이 수능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이후에 너희들의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한번 오늘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쌤이 총평에서 일단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이번 시험의 난도는 크게 얘기할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어떤 시험이든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해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 언론에서는 막 얘기하잖아 그치? 학생들 커뮤니티에서도 벌써 막 얘기하고 이번 시험이 뭐 작년 수능보다는 괜찮았다 괜찮아야지 작년 수능은 진짜 어려웠잖아 그죠? 작년 수능보다 괜찮았다 올해 6평보다 좀 풀만했다 9평이랑 난도가 좀 비슷하다 등급컷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어떤 시험이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난도는 이게 결과라면 중요하지 너가 만약에 올해 2, 3학년도 수능을 봐서 이제 나는 입시 전략을 짜야 된다 난 등급컷이 너무 중요하다 그건 진짜 중요하지 그건 등급컷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급컷 이거는 마찬가지야 수능 총평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2, 4학년도가 돼서 6평 보고 9평 보고 3학평 보고 할 거잖아 그때도 중요한 건 난도 등급컷 혹은 오답률 탑10? 아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 17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난 괜찮았는데 그럼 어때? 나한텐 그게 고난도 아닌 거야 17번이 나는 대신에 저는 입문지문 어려웠는데요 그래? 그럼 너는 입문지문을 파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전체적인 통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기호랑 똑같은 거야 그거보다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아 나는 이거는 내가 잘하는구나 나는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 어떤 공부는 얘들아? 일단 자기중심적이어야 돼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에 놓고 경향들을 보셔야 되고요 올해 수능 총평도 마찬가지야 쌤이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할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너희들에게 올해 독서 문학의 문항들을 같이 좀 볼 시간을 가질 건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아 이게 오답률 1위구나 가장 어려웠구나 보다도 아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고 내가 이게 부족하네? 이걸 보완해야 되겠네? 나 중심의 학습을 앞으로 1년 혹은 너희가 이제 고1 이렇다면 그 이상 항상 너희들 중심에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지금부터 습관화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없었다 뭐 결과적인 거지 결과적인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건 맞고요 다만 다만 21학년도 이후에 변화된 경향을 잘 반영한 시험이야 그래서 그러한 수능의 기조를 잘 반영한 시험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향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지문이 4개로 늘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지문 4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주제는 입문, 법, 생물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주제들이 사실은 그대로 나왔죠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독서의 방법론 이거는 6평, 9평과 비슷한 정도의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입문 지문 좀 가보자 자 일단 입문 지문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에서 계속 입문이 좀 나오고 있지 입문과 예술 결합한 내용들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풀만 했던 그런 지문이기도 한데 자 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자 일단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문제 유형에 관한 얘기 왜냐하면 실제로 너희들이 아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를 잘 풀겠지?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야 너희가 이제는 추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봤을 겁니다 추론 오케이 이번 시험도 독서에서 추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라 볼 수 있겠고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뜬그름 잡게 너희가 막 아 뭔가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추론력이라는 게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시험은 뭐야? 이 시험에서 추론이 뭔지가 정확하게 구체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 이게 추론의 문항이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네? 아 추론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묻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추론이 강화가 됐으나 그 추론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존까지 나오던 패턴 그대로 사실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선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문 독해만 잘한다고 잘 풀 수 있는 시험은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런 의미에서 문항을 좀 살펴보면 자 4번부터 9번까지 문항이 있습니다 특히 4번 문항이랑 5번 문항을 보잖아? 아주 전형적인 문제거든 이게? 전개 방식? 일치 불일치?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전형적이라는 게 문제 스타일이 전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본 선지의 진술이 전형적이었다는 얘기야 특히 개념의 정의? 시기별 특징? 이거는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읽으면서 이미 지문 독해 과정에서부터 내겠다 이미 지문 독해 과정에서부터 너희가 중요하게 보고 밑줄 치고 중요하게 짚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물었기 때문에 너희들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올해 시험을 받던 학생들이 잘 풀어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수능 커리를 1년을 타본 게 아니라면 전형적이다라는 걸 당연히 모를 거야 그래서 얘들아 기출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너희가 기출에서 반복되는 패턴 기출에서 자주 묻는 출제 포인트 나중엔 너희가 지문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런 정보들 읽고 있구나라는 그 객관화 그걸 기반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냥 결과적으로 난도가 쉬웠다 이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풀만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만 나도 이걸 풀만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경향들 특히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 이제 7번도 자 수능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 7번과 8번 문제 특히 8번 문제에서 가의 입장에서 나를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한다 요것도 요것도 너희가 비판이 나왔을 때 이미 봐야 되는 부분들 이거 수능에서 기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수능의 내용은 바뀔 거야 그죠? 올해 나온 이 수능의 내용들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겠지만 지문의 구성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선지화시키는지는 반드시 나온다 그걸 잘 낸 게 올해 수능이다 요 정도로 경향을 입문 지문은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각각을 비판하는 건데 올해 수능은 그냥 보기에 대해서 가와 나의 반응을 묻는 거기 때문에 관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언제나 입문의 핵심은 생각, 견해, 관점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전형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전형성이라는 걸 너가 너에게 찾아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법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올해 작년에 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법이 나올 것이다 자, 그중에서도 법 너희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쌤이 파이널 때 파이널 때 계속 강조했던 게 현강에서 인강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올해 수능에 법이 나온다 쌤이 총평과 해설강의를 내가 찍을 것이다 그때 나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얘들아, 법 지문 이거, 이거, 이거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라고 했지 내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될 걸? 두고 봐봐 난 얘기를 했었어, 쌤이 파이널 때 그리고 역시나 법은 얘들아 법은 출제될 만한 요소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2번 문제와 난도가 높다고 하지 당연히 3점짜리니까 근데 이 3점짜리의 보기 문제를 보면 그대로 법이라는 거 원래 조건, 결과 상황에 따른 결과 조건, 요건, 결과가 핵심 그래서 너희가 법 지문 아, 법이네? 오케이, 주체 출발해서 그대로 첫질부터 조건과 결과에서부터 출발하거든 조건과 결과 그것도 조건의 표지 7개 외워라 면, 경우, 떼, 시, 따라수록 만을 그냥 외워라 이거는 법뿐 아니라 그냥 조건과 결과는 출제 1순위다 시작부터 그렇게 출발하고 있거든 한마디로 너희가 자, 이번 시험 쌤이 말했잖아 전형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박퀸 수능에서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추론이 강화됐다 이 얘기를 이제는 올해는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 이제는 21학년도엔 굉장히 많이 했거든 21학년도엔 굉장히 변화의 폭이 컸어요 그래서 쌤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수업을 할 때도 정말 많이 강조했었어 왜냐하면 학생들은 추론을 혹은 이런 법 지문 이렇게 하면 진짜 언젠가는 생기는 독해력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뭘 봐야 될지 기준과 패턴이 명확하면 바로 보이는 거야 물론 이 전형성이라는 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전형성을 아는 것 그러면 너희들은 지문이 바뀌든 어떤 지문이든 어떤 난도든 너희들은 풀어낼 수 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지만 너희가 공부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 지문 굉장히 전형적이었던 시험이고요 주체요건 결과라는 법에서의 핵심 법은 결국 조건과 결과다 조건이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결과 이렇게 출제된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쉽단 얘기는 아니야 전형적이라는 얘기야 다른 겁니다 그만큼 너희가 올해 이 수능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한 거지 왜냐 올해 수능 분석하면 다음 수능에도 이러한 기조대로 출제가 될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법 지문은 쌤이 사실은 총평에서는 이게 문제를 띄우고 하는 게 아니라서 총평에서는 많은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기는 어려워 다만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만 너희가 캐치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의미에서 법 지문 12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대로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황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보기를 읽고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는 거지 이미 지문 속에서 너희들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결과를 확인하고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가장 고난도의 문항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일단 생물 질문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생물 질문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올해 생물 특히 기초대사랑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 개념이었고 쌤이 막판에 최종 자료를 이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거든 그 지금도 대성마이밍 페이지랑 쌤 김젠마 카페에도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 여전히 계속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대로 이 기초대사랑 내용은 막판에 너희들 중요 자료 정리했던 내용에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연락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쌤도 굉장히 나도 너무너무 좋았어 이번 독서를 보고 쌤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막판에 5일 완성 파이널 때 읽기 자료 그 다음 우리 문제 가나 유형 거기다가 최종 자료 줬었던 읽기 자료 거기서 수능 독서 지문 3개가 다 나와서 어 쌤도 되게 너무 반가웠어 왜냐면 너희들한테는 그게 실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한테 그게 되게 크거든 그래서 어 내가 최근에 봤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일단은 개념 자체를 알고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 그런 의미에서 어 다행이다 진짜 학생들 조금이라도 막판에 조금 더 도움이 됐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기초대사랑 연구를 기반으로 다만 그래프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식 비례식 출제 포인트 다 나왔지 수식 비례식 특히 이제 그래프랑 지문의 내용 연결하는 것도 중요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지문은 그래프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 해석이란 얘기를 할 텐데 그래프 해석 아 이게 무슨 수리 문제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논술도 아니고 그래프 해석 이거 아닙니다 얘들아 이 생물 지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역시나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그대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17번 문제야 17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 가장 기본을 가지고 푸는 게 17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의 각 요소와 지문 속에 제시된 개념을 그대로 대응하고 연결하는 거 한마디로 개념 이번 시험 역시 개념 사업이야 얘들아 쌤이 변화된 수능에서 내가 추론이 강화될수록 뭐가 강조되냐? 개념이 강조됩니다 개념 개념이라는 게 너희가 막 어 배경 지식이요 쌤? 아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죠 국어는 너희들 배경 지식 절대 의아하지 않는다?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는 내용이 유사하게 나오면 쉽게 풀 수 있겠지 근데 국어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야 제로 베이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수능에서의 국어가 이거구나라는 이해가 역시 중요한 시험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생물 지문 고난도 그래프에서 대단한 수학인가 함수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지 오로지 가장 중요한 기본단이 개념에서 출제가 됐다 이거는 해설강의 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서는 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이번 독서 너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능 국어가 최근에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기사가 또 나더라고 이게 국어냐 기사가 나더라고 이게 국어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막 기자가 불어본 수능 국어 17번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수능의 국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어 너희가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 수능 국어가 이거구나라는 다이렉트 가장 중요하게 너희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쌤이 해설에서 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쌤이 마지막에 줬었던 자료들이 이제 수능이랑 쌤이 비교를 해봤어 왼쪽이 수능이고 오른쪽이 쌤이 나눠줬던 자료거든 근데 일단 입문 질문은 그대로 주자학의 핵심 개념 성리학 기본 개념 주자학 심성론 개념 뭐 거의 그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 이 자료들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건 시중에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거 우리 소속 연구실에서 우리끼리 만든 거거든 마지막에 EBS 수특과 수환 중에서 50개를 추렸거든 50개 주제 중에 이걸 이 중에서 이제 수능식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거를 우리끼리 토의해서 마지막에 15개로 추렸습니다 아니 막 수능 연계라고 해놓고 마지막 자료 줬는데 막 500개 막 웃기잖아 그지 막 EBS 자료 막 한 100개만 들어있으면 웃기잖아 100개 중에 뭐 3개가 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 15개 줬던 자료가 15개야 특히 5.1원성이 들어있었던 건 10개 내외였죠 10개 내외 특히 거기 수능 기출 분석 이런 거 포함하면 뭐 그래봤자 10개 12개 내외야 거기다 마지막에 최종 자료 준 거는 4개밖에 안 돼 그 4개 중에 이제 2개가 연계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15개 중 3개니까 거의 뭐 굉장히 그래서 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적중이 됐다 적중이란 말은 요새 아무도 안 써 촌스러워서 아무도 안 쓰고요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 예측력과 분석력 이걸 좀 확인한 시험이어서 쌤은 그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좀 두고 있어 특히 이제 아는 사람들은 또 알지만 수능 변화했을 때 독서 지문이 이제 4개 나온다 라는 걸 쌤이 또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측하고 분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쌤의 분석력 하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또 해설광에서 확인하자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들이 연계가 꽤나 많이 됐더라고 그런 부분들 너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연락을 많이 주고 있어서 기뻐 그래도 그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얘들아 문학으로 좀 넘어가 볼까 일단 올해 문학 얘기는 많이 안 나오지 왜냐하면 이제 문학은 그래도 연계에도 많이 됐고요 연계도 딱 될 만큼이 연계가 됐어 그죠? 기존에 되던 방식대로 그대로 연계가 됐고 거기다 이제 비연계 작품들이 좀 나왔는데 비연계도 그다지 엄청난 고난도 나뉘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죠 자 하나씩 좀 보자 자 특히 고전소설 학생들이 문학 문학을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지 문학도 책을 많이 읽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쌤이 항상 내 수업 때 강조하는 말이 있어 얘들아 우리 지금 소설 보는 거 아니다 너희 고전소설 보는 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볼 거야 그러려면 봐야 될 것들을 봐야지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번 문학도 역시 역시 전형성에서 튀는 문학이 없었어 그래서 평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 난도가 이렇게 나왔네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게 좀 쉬웠구나 아니야 쉽든 어렵든 중요한 거는 뭘 내느냐야 그리고 뭘 내느냐가 반복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번에 시험 볼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문학도 낼 만한 것들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고전소설 같은 경우 특히 최척전 이거는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최척전 기출에 뭐 여러 번 나왔어 쌤이 여기다 적어놨지만 이미 6평 6평에 뭐 나왔었고요 봄봄에서 최척전을 그대로 다뤘었고 근데 이미 기출에 나왔었던 봄봄에 있는 지문의 절반이 그대로 수능에 똑같이 또 나왔더라고 물론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다뤄봤다면 특히 이제 또 본봄 강조할 들었던 학생들은 아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연계가 된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읽어냈을 거고 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자고 했잖아 최척전이 기출에 나왔었다 이 내용을 안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EBS 연계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미 너희가 뭘 봐야 될지를 알려준 부분이 있었다 자 뭐였을까 나는 문학에서 특히 지금 최근에 변화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해진 게 뭔지 아니? 보기야 보기 어 쌤 당연히 중요하잖아 보기를 가지고 당연히 읽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 그걸 알고 있다면 너는 이미 준비가 된 거야 근데 보기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로 중요해졌냐 자 쌤이 올해 문학 수업을 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 우리 수험생들한테 뭘 강조했었냐면 보기 중에서도 기존에 보기가 다 있었어요 기존에도 너희들이 10년 전의 기출들을 봐봐 보기 다 있지? 근데 그 전까지의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기가 있어도 사실은 결국은 선지의 진술이 왜 틀렸냐 보기는 주로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왜냐면 보기는 짧지 않아 이거 틀리게 구현되어 있으면 사실 학생들이 쉽게 알잖아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틀렸단 말이지 근데 작금의 보기는 조금 달라 최근에 변화된 21학년도 이후의 보기들은 영향력이 월등히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보기 문제는 보기만을 푸는 문제가 아닌 거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지 그거는 지문을 독해하는 바로 절반의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가 고전소설 읽을 때 원래 고전소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바로 그 기준이지 그 두 개가 결합된 게 너희가 수능에서 고전소설 읽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21번 문제와 보기 문제야 21번에서 그대로 보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연결될 것인가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내용들, 나온 포인트는 정서야 정서 항상 소설의 핵심, 문학의 핵심, 정서와 심리지 그 부분이 그대로 정답선지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부분의 정서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너희가 수월하게 풀어냈을 것이고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에만 너희가 집중했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전소설도 이 정도의 특징들 특히나 최척전은 시 삽입도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시공간, 꿈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수능에서 강조하는 건 최척전의 스토리를 아는 건 중요치 않다 스토리 알아도 문제 틀리거든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은 고전소설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묻느냐 이거는 그대로 반복된다 그 내용들이 잘 구현이 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나올 게 나왔다 자, 물론 도산시비곡 이거 이제 올해 가장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도산시비곡이냐, 무황사냐 약간 이 웅장한 싸움이 있었거든 도산시비곡이 이제 그 자리를 꽤 차게 됐고 근데 이제 물론 이 자리에 도산시비곡이 없었어도 아무 관계 없어 왜? 강호시가가 나왔거든, 갈래가 너희가 강호시 간에 뭘 봐야 되는지 주목의 요소들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너희가 읽어내면 사실은 충분히 풀 수 있었고 특히 시에서 당연히 중요한 거 시는 얘들아 서정갈래 서정이라는 건 뒤집어봐 정서 시는 정서지 그치? 24번 문제 특히 24번 문제, 천석고왕 요거는 샘이 현장에서 그리고 특수고왕 할 때도 에센셜 할 때도 자, 1수, 2수 천석고왕 이거 나온 애들아 진짜 아픔 병 걸려서 막 부정 아니다 강조했었거든 그게 정답 선지로 나와서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반영했던 시험이었고 그게 또 내용이 아주 섬세하게 함정이 많은 건 아니었어 그래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굵직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풀어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26번 문제 얘들아 자, 수필 특히 수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를 집으라면 뭔 것 같아? 수필 자, 물론 수필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제 활용하는 수필들 근데 수필에서 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다 빼고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찾아라 필자의 생각이거든? 필자의 생각 그러한 필자의 생각이 그대로 정답 선지에 들어있는데 심지어 그게 어디에 들어있었을까? 이미 보기에 있었거든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는 보기의 특징이 그대로 선지화됐고 그 내용이 틀렸거든 그래서 답이 어렵지 않았죠 3점짜리 문제인데 자, 3점 아니고 요거 2점이구나 보기가 있지만 얘는 2점짜리였고 아까 24번이 3점짜리였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어 이번 시험에서도 보기 자체가 그대로 변별력이 된 내용들이 총 4개의 세트 중에 지금 2개 그러니까 절반 그게 최근의 경향 그대로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래는 보기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보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 절반 정도로 커졌어 전체의 특히 3점짜리 문제에서 전체 절반이 보기 영향력이고 그리고 나머지의 문제에 파생되는 것들을 너희가 보면 아, 이래서 보기, 보기하는구나 보기에서 기준을 포착하고 그것과 더해서 문학을 읽어나가는 패턴 이 두 가지가 이게 수능이구나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한 장을 넘겨보면 너 이거 시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총평은 보통 시험지를 안 보니까 근데 경향 얘기를 할 때는 하나하나의 문항들을 좀 안 볼 수가 없거든 자, 현대소설을 간단히 얘기하면 자, 1인칭 시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출제됐습니다 1인칭, 1인칭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중 하나야 왜냐하면 현대소설은 현대소설에서 1인칭이 나왔을 때는 너희가 뭘 봐야 될지 정해져 있거든 자, 나, 나라는 인간이 이제 1인칭 주인공이잖아 특히 이제 주인공일 수도 있고 관찰자일 수도 있겠지만 자, 나가 나왔을 때 서술자로 이때 중요한 건 나의 해석과 평가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해 인물보다 더 중요해 내가 바라보는 사건 내가 바라보는 인물에 대한 평가, 해석 이게 중요하거든 자, 그게 보기에도 나와 있었지 보기에서도 그대로 주목해야 된 요소들 줬습니다 기준 되게 명확하게 줬어 그래서 이게 비연계였지만 너희가 충분히 풀만했을 거란 말이지 물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했어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이번 시험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내용을 보고 아, 풀만하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 24학년도는 풀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 중요한 건 너희가 이걸 풀만하게끔 하려면 내가 이런 정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걸 가져가는 거거든 매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해설강의 선생님이 다루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현대시는 그대로 연계 하나 됐고 비연계 하나 됐지만 역시 보기를 보면 얘들아 34번 아주 전형적으로 보기가 변별력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자, 보기만 봐도 이미 가와 나의 시를 안 읽어도 내용을 알아 보기가 그 정도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특히 이제 유치환 같은 경우는 비연계이긴 했지만 이게 또 생명파 시인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비연계, 여기 보기 안에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예사조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 하나거든 문학사, 그래서 문학사를 막 엄청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알면 월등히 수월하긴 하지 자, 근데 이 문제 세트는 철저히 그냥 보기가 기준이었다 이렇게 너희가 보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화작 같은 경우 화작 화작은 역시 이번 시험도 핵심은 전략이야 전략 얘들아 화작만큼 전략이 통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시험이 끝나니까 역시나 학생들이 쌤, 화작이 어렵진 않았는데 긴장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썼다 그래서 독서에서는 얼마, 문학에서는 얼마의 시간을 쓰느라고 좀 굉장히 촉박하게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 너희가 화작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전략이에요 화작은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너희 잘 알고 있겠지만 화작 문제 풀어봤잖아, 그치? 화작은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얘는 다 맞춰야 되는 게 화작이지 올해 언어는 약간 난도가 높았지만 화작은 사실은 너희가 전략만 잘 세우고 시간 한 대만 잘했더라면 어렵지 않게 왜냐? 화작도 아주 전형적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까지의 화작의 경향들과 다르지 않고요 너희가 이제 단 전략에 따라서 시간 분배는 상당히 다를 수 있었다 사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쌤이 이것도 화작 강의에서 쌤이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이제 조금 난도가 좀 있었던 문제가 그래도 문항들이 몇 개가 좀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언어 같은 경우도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라는 건 한 번 알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알지?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기출도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풀이 많이 해봐야 돼 문화 언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문제풀이의 과정에서 너희들의 공백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놓쳤네? 그 부분 다시 채우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채워가면서 공부하는 게 또 언어이기도 하거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탄탄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언어도 제 시간 안에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거고 매체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분석했었던 경향들과 다르지 않게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까지 이렇게 이제 수능의 경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쌤이 유난히 이제 전형적이다 기존에 나오던 패턴들이 반복됐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쌤은 수능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희가 아 수능이라는 시험이 뭔가 대단하고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아 딱 정해져 있는 기준, 패턴, 출제의 포인트, 선지화되는 부분들 내가 문학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토대가 기출 안에 이미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지만 너희들의 1년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고 자 쌤이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만 마지막 하고 싶어 지금 아직 수능이 바로 끝났기 때문에 너희의 연락을 많이 받지 못했어 너희들 쉬어야 돼 너희들 막 토닥토닥 하고 막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벌써 연락을 해 준 학생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중에 쌤이 몇몇 학생들 내가 딱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뭐냐면 작년 수능의 5등급인데 올해 수능의 1등급 받았습니다 쌤 내가 지금 점수 상승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다 쌤 올해 9평에서 4등급이었는데 수능 1등급 받았습니다 올해 9평 3등급인데 수능 1등급 받았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최고점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점수 말고 어떤 시험이든 아쉬움과 만족감이 다 있는 거야 점수 말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학생들이 다들 이제 길게 왔어 보니까 DM 보내준 학생도 있고 조교 쌤한테 문자로 보내서 조교 쌤이 전달해 준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뭐냐 자신감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는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 나는 이건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너가 이제 지금 현재 예비고 3 혹은 예비고 2 혹은 예비고 1일 수도 있지 근데 혹은 재수 N수일 수도 있어 너의 지금의 점수와 등급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9월이어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은 수능이 막 끝난 시점입니다 지금이 몇 월에 너가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월이든 너의 점수 너의 등급 몇 등급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 너가 할 수 있다 스스로 믿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왜냐 다들 해내거든 그렇게 올해 수능 끝내고도 쌤이 확실히 느꼈어 학생들은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무조건 해낸다 진짜 잘해낸다 난 그걸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쌤이 항상 내고 6평 9평 끝나고도 항상 하는 말 너의 점수 등급 안 중요해 왜냐 금방 바뀌거든 사람은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거든 금방 바뀐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한계 혹은 나는 이 정도의 독해력이야 그런 거 없어 독해력은 지금부터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추상적인 무언가 시간이 한참 걸려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당장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게 너의 독해력이 바로 상승한다 이 강조를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고 나머지 우리는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 얘들아 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OM